지난 1월 1일 희망찬 청룡의 해를 맞아 지역 주민 5천여 명과 함께하는 2024 개화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해맞이 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구민들과 함께 첫 일출을 감상하고 57만 강서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강서구의 희망찬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6시 40분 강서문인협회의 신앙송을 시작으로 강서국악협회의 신명나는 길놀이, 건템포디보의 파페라와 슈퍼스틱의 대북 타악 퍼포먼스 등 화려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. 이어 대회 선언을 시작으로 애군타파, 건강, 괴물을 뜻하는 3회의 대북 타고에 이어 진교훈 구청장은 구민 개인의 소원에 더해 강서구를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2024년 신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오전 7시 47분에 맞춰 헤도지, 타운트 다운과 함께 저마다의 소원 비행기를 날리고 만세 삼창과 화려한 축포로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. 이 밖에도 청룡 탈인형과 함께하는 사진 촬영, 서해 캘리그래피로 새해 소망 문구, 가훈 쓰기, 유점보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됐습니다. 강서구는 2024년 우리 강서구가 힘차게 도약하는 희망과 전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.